태진아! 많이 취하셨어 어, 미안하다 여보, 일어나 집에 가야지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누구십니까? 저를 아십니까?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봐 이가 술에 취하면 바로 자는데 오늘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안 일어나? 여기가 어디라고 진짜 언니, 여기요 물 좀 드시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자기야, 물 좀 마셔봐 물, 어? 물야, 안 먹어 술 안 되면 죽을 달라 이거야 매영, 매영 일어나보세요 매영, 매영 일어나 드세요, 매영 아이고 아이고, 이게 뭐야 철학 아, 이거 언제 이렇게 막 큰 거야 아이고, 말 안 했는데 매, 매영 태진아 나는 너만 보면 안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프다 태진아 네, 매영 이제 누나랑 집에 가셔야죠 잠깐만,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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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태진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이 상처 얼마나 커서 왜 태진아 울어도 돼 내 앞에선 울어 그냥 니가 인마 괴로워도 슬퍼도 안 우니까 누나가 속상해하잖아 캔디도 아니고 말이야 자, 태진아 자, 이따 밖으로 옮기자 더 이따 큰일 나 아, 내가 모시고 나갈게 참, 지금부터 여기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아, 좋아, 좋아 아, 이거 열심히 말하셨나 예, 예, 네 살, 살펴 가셔요 uldade 안 나가요 아이, 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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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아, 참 아, 참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